인터뷰 퇴근 어? 아이고! 재밌렸어! 자주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물수 이렇게 한번 씹고 보세요 방기 시원하고 가지고 방기 시원해? 네. 여기 메뉴 사고요, 여기다가. 물을 세. 싸먹을 수 있으면 물을 세요, 그래. 오케이. 그리고 메뉴 사는 게 뭐 있고요? 여기 싸먹을 수 있으시고요? 여기 싸먹을 수 있고요, 싸먹을 수 있으면 물을 세요. 언니 비가 엄청 와! 아니, 여기 작품한 곳은 누가 선출을 적시랬나, 이 남자야? 네. 이 남자야. 이 사람이 싱턴밤이 있다고. 너무 유혹적이다. 아, 엉기가 뭐. 엉덩이 먼저 갈게요. 싸먹을 수 있어요. 여기만 했다 하면 어쩔 수 없지. 아, 이제. 심하다. 다 한 층. 아, 이뻐가지고. 감사합니다. 아, 저, 네. 밥을? 네. 오늘 같은 건가? 아,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아, 그냥 받으세요. 밥 한번 먹을게요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진짜 진짠가? 아니요. 진짜요. 진짜? 되게 진짜맣다.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어. 되게 진짜맣다. 신상 하나밖에 없네. 네. 맞아요. 조금만. 아니요. 그냥 다 해주세요. 조금만. 조금만. 조금만 할게요. 다음에 또. 조금만 좀. 조금 더 가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컷. 그만. 디제이에서 해서 이런 느낌으로. 아 그냥 미친 척하고 좀 느끼하게 봅시다. 레디. 둘 셋 자 액션. 다음에 또 오세요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나도 아닌 것 같았어. 약간의. 친절하게. 다음에 또 오세요. 어우 좋았어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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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